안녕하세요. 요가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화를 돕는 요가입니다. 다리를 교차시킨 상태로 편안하게 앉습니다. 호흡을 함께 해볼게요. 마시는 숨에 배를 크게 부풀렸다가 내쉬는 숨에 배꼽을 강하게 조입니다. 마시고 배를 부풀렸다 내쉬고 강하게 조입니다. 복구를 움직여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복부 안에 있는 장기기관을 움직인다는 생각으로요. 강하게 조여보세요. 손깍지를 끼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가슴을 활짝 열었다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손 앞으로 마시는 숨에 다시 가슴을 활짝 열었다 상체를 늘리고 내쉬고 등을 말아주세요.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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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양손 머리 위로 내쉬며 깍지를 풀고 팔을 내립니다. 발바닥을 맞대고요. 발바닥을 맞대고요. 나비 자세로 앉습니다. 골반을 열어주세요. 다리를 가볍게 털어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조금씩 숙이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다면 팔꿈치도 바닥에 내려 보고 더 가능하다면 손도 앞으로 쭉 뻗어 봅니다. 손바닥으로 바닥 짚으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인어공주 자세로 앉을게요. 오른다리를 바깥쪽으로 접어서 오른손 골반 이외에 왼손을 무릎뜨지 않게 누르고 마시고 엉덩이 올렸다 내쉬고 내립니다. 마시고 업 내쉬고 다운 마시고 내쉬고 깊숙이 내리고 오른손 바닥 바닥에 놓고 왼팔 들어올려 몸의 왼면을 늘립니다. 그대로 두 번 더 호흡합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발 바꿔서 왼손 골반 위에 오른손 무릎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왼손 바닥 바닥 오른팔을 들어올려 몸의 오른 면을 늘립니다.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다리 다시 교차시킨 상태로 돌아옵니다. 왼손은 오른 무릎 위에 오른손은 등 뒤로 보내 척추를 비틉니다. 오른쪽 어깨 너머를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이며 계속해서 호흡하세요. 몸을 비틀어서 복부의 장기 기관을 마사지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와서 오른손 왼무릎, 왼손 등 뒤로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이며 호흡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왼다리 앞으로 뻗고 오른 무릎은 접은 상태로 오른손은 등 뒤 바닥 왼팔꿈치로 오른 무릎을 밀어내며 척추를 다시 한번 비틉니다. 두번 호흡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오른 무릎 펴고 왼다리 접고 왼손 등 뒤로 오른 팔뚝으로 왼 허벅지를 밀어냅니다. 척추를 비틀어주세요.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아기 자세로 엎드립니다. 무릎은 매트 넓이로 엉덩이를 발 뒤꿈치 위에 올리고 이마를 바닥 가까이 등 뒤쪽과 배에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상체 일으켜 오른 다리 매트 앞쪽으로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엉덩이를 천천히 낮춥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조금씩 엉덩이를 더 낮춥니다. 오른쪽 고관절 왼쪽 장육은 허벅지를 스트레칭합니다. 왼손은 오른 무릎 위에 오른손은 뒤에 있는 허벅지를 잡으며 척추를 오른쪽으로 비틀습니다. 다시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두 손을 바닥으로 내리고 오른 다리를 뒤로 보냅니다. 왼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세요. 한 손 한 손 무릎 위에 얹습니다. 엉덩이를 조금씩 낮춥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그대로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이며 호흡합니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왼손은 뒤로 뻗은 허벅지 위에 얹고 척추를 왼쪽으로 비틀습니다.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매트로 가져옵니다. 왼발을 뒤로 보내고 영웅 자세로 앉습니다. 손을 등 뒤로 가져가서 깍지를 끼고 가슴을 활짝 열었다가 내쉬는 숨에 긴장 풀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마시고 가슴을 열고 가슴을 열고 내쉬고 등 동그랗게 복부 조이고 마시고 내쉬고 두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등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꾹 누르는 힘 사용합니다. 손에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머리 뒤로 보냅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날개뼈까지 복부를 강하게 조입니다.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복부를 계속해서 조입니다. 다운 내쉬고 업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버팁니다. 셋, 둘, 하나, 내려오세요. 양손을 엉덩이에 옆에 놓고 두 다리를 모아서 천장으로 들어올립니다. 등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꾹 누르는 힘 사용합니다. 두 다리를 천천히 내렸다가 내쉬는 숨에 90도 가까이 들어올립니다. 다시 내렸다가 들어올리고 무릎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운, 업, 다운, 내쉬고 업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다운, 업 다운, 버팁니다. 셋, 둘, 하나, 두 다리 천장을 올렸다가 내립니다. 뒤에서 앞으로 구르기 3번 하고 일어날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리 교차시킨 상태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대로 눈을 감은 상태로 호흡합니다. 마시고, 배가 부풀어오르고, 내쉬고, 부풀을 조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내쉬고, 내쉬고, 양손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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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